1,2,3 안녕하세요 시은, 수민, 세은입니다 저희 저번주에 프로필 공개됐잖아요 어때요? 재밌기도 하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걱정도 많고 모든 감정이 지금 복합적으로 들어있어요 실감이 안 났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저희 멤버들이랑 다 같이 우리 더 열심히 하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생각보다 많은 관심을 주셔서 되게 놀라기도 했고 감사했고 정말 우리가 시작하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희 오늘 왜 이렇게 세 명이서 모였죠? 사진이 공개됐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한번 공개된 사진을 보면서 느낌점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짠! 어머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생겼을까? 다들 핑크머리인 줄 아시잖아요? 사실 보라머리에요 정수리 확대해보면 보라색이거든요 정수리 보고 처음에 사진 보고 어땠어요? 저 처음에 보고 증명사진인 줄 알았어요 100개가 있어가지고 다음 사람 볼까요? 좋아요 다음 누구게요? 바로 시은이에요 시은이에요 이거 보고 무슨 생각 든지 아세요? 그거 있잖아요 힘들 때 땀 많이 흘리고 마시는 음료수 수민이 사진도 보고 세은이 사진도 봤잖아요 수민이랑 세은이 사진은 진짜 증명사진처럼 딱 예쁨의 정석처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 예쁘다 이랬는데 아까 저 보고 어?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 그래도 계속 보다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기분이 좋네요 다음 사람 볼까요? 우와 누구예요? 너무 웃어요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세은이 처음에 보고 무슨 생각 든 거 있어요? 아 잘 나왔네 저희 이렇게 사진에 멤버들 머리가 다 다르잖아요 헤어 컬러가 그거 보고 어떤 분이 염색약 광고 같다고 하셨다고 그럼 우리 그걸 볼까요? 브이로그요? 아니 브이로그 봐야죠 브이로그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저희 리액션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이 시간까지 기다려왔습니다 아 떨려요 여러분 눌러요? 이 클릭을 얼마나 하고 싶었는데 진짜 하나 둘 왜 둘 됐던데요? 어 뭐야? 맞선가요 만개? 이렇게 피디님 왠지 잠깐만 근데 라돈씨 지금 너무 잘 어울리세요 태아 맞아요 뭔가 헤어스타일과 굉장히 잘 어울리세요 여러분 이거 기와집이 제가 드린 거예요 갑자기 저한테 기와집을 그려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기와집이 그렸거든요 궁금해 아까 수민이가 처음 봤어 안녕하세요 하이어 멘터테인먼트 연습생 배수민입니다 예뻐요 언니 잘 나왔다 어 네 노래 네 노래 어 많이 들었던 노래 지금 5년 반을 하이어 멘터테인먼트에서 연습을 했어요 맞아요 제가 5년 연습을 했어요 아 5년 반 오랫동안 연습생을 하면서 어우 너무 잘 나왔는데요? 너무 예뻐요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드리고 싶어서 공주님 잘 나온 거예요? 네 진짜 잘 나왔어 진짜 예뻐요 어 이 층이 지금 이렇게 슬럼프를 겪고 나면 다음 슬럼프 때 좀 더 힘들겠지 하시는데 저는 그 슬럼프들 슬럼프들 뭐예요? 종류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귀엽게 안 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? 저요 얘기를 많이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제가 항상 꾹꾹 참고 있다가 터지는 성격이어서 조금이라도 얘기를 해서 좀 풀려고 노력을 하고요 또 명상 같은 마음 수련도 하고 또 요즘은 책을 읽어요 이야 완전 다른 소녀처럼 마음이에요 다른 소녀처럼 맞아요 책 전도사예요 맞습니다 스스로 수도서관이라고 수도서 일상생활이 조금이나마 멀리 떨쳐내고 그 안에서 좀 힐링을 하고 이렇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다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힘들 때 또 슬플 때 기쁠 때 운동하고 그럴 때 음악을 많이 접하는데 그러면서 그 음악들이 저에게 많은 영향을 줬어요 오 영향을 줬어요 아 이게 제목이네요 네 이제 걸음 잘해요? 네 잘해요 영향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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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뭔가 향이에요? 영향력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영향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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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왜 안되지? 영향력 저를 많이 갖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싶어요 지금까지 하이업 엔터테인먼트 연습생 배수민이었습니다 안녕 벌써 끝나나요? 수민 언니 네 굉장히 멋있는 말을 했네요 슬럼프에 대해서 얘기하고 영향력 얘기했잖아요 영향력 저도 좀 멋있는 얘기 좀 할걸 그래 세연이 무슨 말을 했길래 어 세연이다 어 세연이다 귀여워 어 머릿속 다르다 그죠? 잘 나오네 어? 여기서 잠깐 타임 어? 잠깐 제 생일이 회사 생일이랑 똑같은 거 아세요? 아 진짜? 어 7이요? 7개월 정도 연습했습니다 제 첫 오디션이란 세연 눈 진짜 크다 제 첫 오디션 때는 귀엽게 나왔어 춤과 노래를 두 곡씩 준비를 했었는데요 말떡말떡 긴장한 나머지 춤과 노래를 다 틀려버린 거예요 그래도 지금은 열심히 연습해서 안무를 껴먹는 일이 아예 없지는 않고 드뭅니다 뭐야? 드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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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선 퍼포먼스 저도 너무 좋아해요 드뭅니다 여러 번메에서 과제등을 하시고 어떤 곡이든 본인의 스타일로 소화하시는 곡 그걸 외워서 한 거 아니세요?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긴장했어 긴장? 긴장이야? 약간 그쪽 같아요 뭔가 뉴스 하는 거 같아요 으음 귀엽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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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인은 본 적이 없으니까 어 그렇죠 으음 이불 아세요? 와 큰 물 맛이네요 왜 이렇게 귀엽게 나갔었는데 흐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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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하얀 문서테인먼트 연습생 민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머리가 전머리와 다르죠? 색이 달라 보이죠? 어 그렇네? 아니 모르겠는데 흐음 시은이 아 맞아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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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때문에 저는 하이업 엔터테인먼트 연습생 박시은입니다 올해 성인이 된 스무 살이고요 미성인? 생일은 8월 1일이에요 저는 연습생을 한 지 총 4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하이업 엔터테인먼트에 들어온 지는 지금 한 1년 하고 조금 더 넘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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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맞춘다 미성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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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실하게 아 난 이거 아니면 안 돼 라는 마음으로 확실하고 간절하게 있어요 와 진짜 그대로 컸다 정말 많은 오디션을 봤어요 뭐 설든지 기억도 안 나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인 거고요 저에 대한 매력과 개성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감이 필요한 거 같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니까 당황하지 않게 최대한 평소에 나의 무기들을 많이 장착을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거 알아요 굉장히 들어도 좋은 노래 역시 이럴 줄 알았어 아 이거 뭔지 알아요? 가수 아이오 선배님이거든요 블루밍이에요 아니 응어법이에요 외워갈게요 같이 해요 어 그래요 같이 안 외울 거 같아 사실 자신의 개성과 매력을 본인이 정말 확실하게 잘 알고 어떤 예술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모든 예술 활동들이 정말 멋있었고 저에게도 정말 많은 위로와 영향을 주셨었거든요 영향 잘하네 응 어 대박이다 너무 예쁘네요 너무 유쾌한 영상들로 저를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차 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거 같아요 여러분 안녕 벌써 끝이야? 끝났다 응 너무 잘했다 아쉬워요 어 어 지문인식 응 끝났어 아 그럼 우리 댓글 한번 볼까요? 그럼 와 얘네 진짜 예쁘다 덜덜 수민이랑 세은이 그리고 시은이 많이 기다렸어요 응원해요 느낌표 대박 대박 수민 얼굴 싫어 인형이 말도 안인군 인형이 말도 안인군 인형이 어떻게 말해요? 모두들 연습생 기간이 긴 것 같네요 데뷔가 간절하고 오래 걸렸던 만큼 좋은 그룹이 될 거라고 믿어요 네 감사합니다 와 기대된다 근데 3인조인가요? NO NO 저기 아 저기 예쁜 애들이 있는데요 제가 한 번 불러볼까요? 네 네 소리 질러요 네 몇 명이게요? 궁금하시죠? 몇 명일까요? 저희 이렇게 저희 브이로그도 보고 글도 보고 또 저희 사진도 봤잖아요 네 진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응원해주신 만큼 저희가 여러분들의 기대에 힘입어서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을게요 요새 날씨 쌀쌀하고 많이 추우니까 그것도 꼭 챙겨 다니시고 건강 조심하세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 그때까지 안녕 안녕